2024년 8월 25일에 진행된 학원 아이돌마스터 데뷔 라이브 소송공연 시브야클럽 카트로에서 공개된 신정보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아이돌이 아닌 하츠부시아군 고등부 일반과 학생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마시로유, 나이 16세에 하츠부시아군 일반과 2학년의 기가부 학생 취미는 게임, 학업은 평균,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학생 평온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폐부 직전 방송부 부장으로 임명되어 버린다. 현재 하츠부시아군 방송부의 MC로서 아이돌과의 라디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매일 분투 중. 담당 성우는 무라타 아야카시로 소속은 마우스 프로목션 소속으로 2022년에 데뷔한 신인 성우입니다. 쿨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쿨들의 단발 아가씨 26일에 공개된 보이스 드라마에 따르면 평범한 고교생 마시로유은은 성적 평범, 인간학기 평범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고교생 아이돌과가 아닌 일반과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아이돌은 관심이 있지만 꿈은 아니라 평범하게 학창생활을 보내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열심히 하는 나날 속 어느 날 갑자기 학생에 호출되었고 거기서 회장인 주호 세나에게 방송부 부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방송부는 작년 부원들이 전부 졸업하게 되며 표면상 폐부한 부활동. 하지만 방송부는 학원에 있어서 유서 깊은 부위기에 이번에 임명된 회장으로서 학원의 역사를 위해서도 존속했으며 하는 이유로 인재를 찾았고 거기에 적임자가 바로 유. 아이돌의 재능을 간파하고 수치로 모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나가 유에게서 본 재능은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라면 교내방송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방송부를, 방송부 부장을 부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귀찮은 것은 필사하고 싶었지만 회장이 이렇게 필사적이니 거절하는 것도 좀 그랬던 유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에 사키를 만나며 방송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교내방송 주제를 아이돌과 학생을 소개시키는 방송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오가며 그게 회장의 귀에 들어가고 그렇게 방송부는 매주 아이돌과 학생을 소개하는 방송을 기획하게 되며 방송부의 부장이 된 유은은 방송진행과 함께 부원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 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매주 수요일 21시에 아소비 채널에서 마시로 유의 성우인 무라타 하야카시가 메인 mc로 다양한 아이돌 성우 게스트를 불러서 방송을 한다가 하초보시 학원 방송부 라디오의 배경입니다. 유는 아이돌이 아닌 학원의 일반 학생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 플레이어블보다는 스토리에 관해서 등장하지만 인게임이 아닌 보이스 드라마와 공식 넷컴마나 라디오 본편 내의 숏드라마에서 주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아이돌이 아닌 일반 서브 캐릭터라는 특이점은 다른 시리즈에 등장하는 기자나 사진작가 같은 포지션이나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유라는 캐릭터의 중요한 점은 인게임 내적 외적에서 아이돌과의 접점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나 넷컷 숏드라마에서는 보통과 학생이 보는 아이돌과 학생의 모습부터 시작해 방송부로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외적으로는 하초보시 학원 방송부라는 라디오를 통해 mc로서 인게임에 대한 토크와 프로듀서 유저들의 사연을 받아 성우드가 학원 마스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을 전해주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꽤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방송은 8월 28일 수요일 21시에 아소비 채널에서 스타트 첫 게스트는 사키의 성우 나가츠키 아오이씨와 코토네의 성우 이다 히카로씨가 게스트로 등장합니다. 공식 라디오 채널과 사연 투고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창에 고정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